네 지금 서른아홉평 나와있는데요 신혜 손 좀 들어보시겠어요? 네 네 들어가보시죠 한쪽으로 들어오시면 한쪽으로 수납장 한쪽으로 나와있구요 그리고 서른 세탁에 비하면은 옆쪽으로 해서 신발장의 공간 굉장히 한 칸이 더 추가돼서 더 넓게 나온 사이즈라고 생각하면 되세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조금 더 고급스럽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손잡이 네 손잡이 들이구요 이렇게 했고 특히나 한쪽으로 들어와서 이제 욕실공간 보시면은 굉장히 신경써서 지운다는게 티가 많이 나거든요 네 욕실이구요 요거는 방이 몇개죠? 여기도 서른아홉평하고 동일하게 방 두개 거실 하나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있구요 기존에 있던 알파룸이 조금 더 커져서 이제는 알파룸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방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방 세개의 거실 안방 라고 생각하는거죠 네 이게 지금 입구 들어와서 작은 방이구요 복도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구조는 33평하고 동일하게 들어가 있구요 네네 자체적으로 방의 사이즈라든지 거실이나 이런 공간들이 더 넓어졌다고 생각하면 되세요 네 지금 보고 있는게 두 번째 방입니다 복도에 네 보시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주방 팬트리 공간도 조금 더 깊게 빠져있어서 공간이 훨씬 더 크게 나와있는 이곳은 사안이구요 팬트리 공간이구요 네 그리고 안쪽에 아까 알파룸의 공간이 이제는 알파룸이라고 하기 못할 정도로 완벽하게 크게 하나의 방처럼 크게 나와있구요 네 좀 넘네요 이거는 이것도 이제 뭐 서재라던가 아니면 아이 자녀 교육 공부방이라던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네요 네 그 다음에 이거 지금 거실이죠 네 거실 같은 경우에도 보면 바닥 재질 자체도 폴리싱 타일이 들어간 것도 조금은 패턴이 변경돼서 네 이제 이런 색상이나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이도록 네 구름 깨서 나왔구요 이쪽에 주방 같은 경우에도 색상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은 이제 33평하고는 다를 거에요 네 디귿자네요 네 여기도 동일하게 디귿자로 들어가 있구요 지금 상판도 고급상판 네 엔지니어송 그대로 들어가 있구요 아주 고급스럽네요 이것도 이제 33평하고 달라진 점은 딱 하나 있으세요 보면 이제 주방에 쿡탑 같은 경우 아까는 기본적으로 쿡탑으로 들어갔구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이브리드 쿡탑을 해서 인덕션하고 쿡탑 제품 같이 쓸 수 있는 제품으로 네 그리고 또 많이 바꾸시잖아요 또 그렇죠 사용하시다가 여기 또 세탁실인가요 네 너무 넓은데요 이거는 세탁실이 굉장히 크게 나와 있구요 여기는 전체적으로 먹김치 냉장고 건조기 세탁기 다 들어가도 남을만한 유단로 해서 엄청 크게 들어가 있어요 네 네 네 앞방은 어디있죠 한방 쪽으로 들어오면 네 안방의 공간이 있구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방의 사이즈나 전반적으로 커진 타입이구요 네 네 한쪽으로 들어오시면 혹시나 고객님들 오셔서 제일 마음에 들어 하셨던게 호텔식으로 구성된 욕실이에요 저희가 후부 욕실 같은 경우에 네 이제 샤워부스랑 욕조랑 같이 있는 곳이 거의 없거든요 보통 욕조가 있는데 거실 욕조잖아요 거실 욕조로 해서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같이 들어있는데 네 상대적으로 고객님들 오셔서 되게 색다르기도 하고 마음에 들어 하셨던 부분이세요 거실 그 앞방 욕실 지금은 꽤 큰데요 그렇죠 굉장히 크게 나왔고 네 호텔식으로 해서 호텔 상에서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되죠 이것도 이제 저기 그 저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드레스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게 되면은 네 40평형 때 드레스룸의 크기가 원래 이 정도 들어가는 건데 네 아까 보셨던 33평하고 크기가 동일하게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다보니까 33평이 굉장히 크게 빠져있는 사안이구요 이제 40평형 39평형 때는 옆쪽으로 해서 여기 여기가 또 수납공이 또 있습니다 화장대하고 옆으로 해서 수납공만 더 들어가 있구요 네 지금 이게 30 39평 네 39평 네 지금 39평 타입을 구경했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네